안녕하세요. 장피디입니다. 장피디와 함께하는 쉬운 보상플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이 부분 많이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고 나는 역시 ABO 오토십을 하고 있는 거죠. 오토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라인이 커져갔어요. 라인이 1번, 2번, 3번 PM에서는 5개의 라인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바로 M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런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서 또 1번, 2번, 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내려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니저의 어떤 달성과 유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달성은 풀세트 혹은 1대 오토십 5명 혹은 산하 1000점, 1000포인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유지도 역시 두 가지죠. 1대 오토십 5명 혹은 산하 1000점 근데 이 때에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때에서 M을 제외한 M 그룹, M 제외예요. 제외. M 제외. 이게 뭔 말이냐. 자, 내가 여기 다 오토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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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렇게 100점, 100점, 100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300, 자, 더 해볼게요. 300, 600, 1000, 300, 600, 800, 1000, 100 이렇게 해가지고 산하 1000점으로 내가 매니저가 달성이 돼요. 내가 매니저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니저 달성.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달성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순간 이 사람이 3, 6, 8, 900에서 이 사람이 뭔가 액션팩을 샀다든지 한 명이 추가됐다든지 해요. 여기서 3번이 추가되면서 100점이 추가됐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매니저가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매니저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의 산하 점수, 이 천점에서 이 천점에서 산하 점수의 이 M그룹이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이 그룹이 이 전체가 내 산하 전체, 이 사람이 M이 돼버리는 순간 이 사람이 M이 돼버리는 순간 이쪽 영역에 있는 포인트가 빠져요. 이 산하 천점에 이거는 이 직급을 위한 계산을 할 때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직급이라 하면 M이냐 아니냐 이거를 할 때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 SM이나 MM이나 할 때 그 포인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포인트에는 다 포인트가 반영이 돼요. 그런데 M 유지에 대한 걸 얘기할 때 M 유지 M 유지일 때는 내 밑에 M이 다시 조금은 내 밑에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내 밑에 M이 있으면 여기에 수많은 포인트가 있더라도 이 포인트는 나의 나의 M 유지 조건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않는다. 이거 초반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더 자세히 스폰서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회사가 알아서 잘 해주니까 1, 2, 3, 4, 5에 오토십을 데려가는 거 그게 가장 좋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누군가가 꼭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또 한 명씩 오토십 3개월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만 먹을 게 쉴 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도와주려고 내가 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6번으로 달 거 6번으로 할 거 이 밑으로 내가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멈춰버리면 이 사람이 오토십을 안 해버리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내 1대가 아니잖아요. 나의 2대가 되니까 M 유지에 반영이 또 안 돼요. 그럼 다시 내가 또 다시 여기에 다섯 번째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PM 비즈니스는 뭐 달아준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또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PD와 함께하는 PM 라이프 오늘은 보상 플랜에서 천점 천점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